감사합니다. 귀엽다. 세일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 잠시만. 죽인다. 죽여줄래? 자, 끝. 아, 여기 왜 그루드웨이? 아스터라 방문으로 왔다가 비싼데? 일단 많이 떨어져서 들고 왔는데? 아, 이거 주름이 진짜 죽인다. 아스터라가 새로운 음식 먹어보시면 남겨내고 지사랑 다 써놨는데 우리도 못먹으시는게 어렵고 타이어는 음식 먹어보니 돼가지고 먹어볼래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을까요, 이거? 국물이 시원하고 밥이랑 고민하니까 국물이 괜찮다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스터라이도 일주일만에 왔어요. 저번주 국물이 와서 국물이 간단히 먹을게요. 여기에서 국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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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국물은 국물이 간단히 쓰이고 국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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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국물이 국물은 여러분 와...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메자리로 이거는 오늘 집어넣는 매달리 다야지 이제 자 건강 이거는 산타코라스 대박 이재명 스틱 생일 이재명 이야 재밌는게 안녕하세요 반가워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하하 안녕 안녕! 안녕! 몸으로 많은 소리 다이어릭! 여기 왔는데 스페셜 아니, 7.5드라고 가격입니다 10.5드라고 가격이 사입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 먹Как 비싼 와 이거 4.259 패션 이거가 이거 기가 막히니까